램프아이 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램프아이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램프아이 정말 신기하게 생긴 친구죠 램프아이의 원산지는 아프리카 대륙의 카메룬 셀렐레오네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아프리카 램프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램프아이는 램프와 눈을 합친 말입니다 눈 위에 반짝거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눈에 램프가 있다고 하여 램프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램프아이를 볼 때 어떤 것이 생각나셨나요? 저는 한국의 송사리와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는 열대 송사리 목에 포에킬리아과 아플로 실리치즈 속에 속하는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송사리인 거죠 아프리카 하면 악어, 사자, 하마, 코끼리 무서운 생물만 생각나는데요 이 친구는 겁이 너무 많고 순둥순둥해서 괴롭힘을 받는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덩치끼리 모아놓아야 해요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8도 약 3성에서 중성에서 잘 산다고 합니다 주식은 유충, 수생곤충, 작은 갑각류 및 벌레를 먹는 묵직성 종입니다 이 친구를 키우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갑자기 물이 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해주는 환수 등 어항과 어항으로 옮겨질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환경을 길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무한수 어항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수명은 다른 열대어에 비해 짧은 편인데요 수명은 1년 이내라고 합니다 수명이 짧다 보니 번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수초에 알을 붙여 번식한다고 합니다 수초가 없다면 털실로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수 구별은 쉬운 편인데요 수컷은 등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가 길고 꼬리가 둥글게 생겼습니다 암컷은 등 지느러미가 짧고 배가 불룩하게 생겼습니다 크기는 4cm까지 자라는 소형종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램프아이와 같이 비슷한 친구들이 20종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전역에 독특한 송사리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대표적으로 콩고로 램프아이 키위티 램프아이 큰꼬리 램프아이 스팟 램프아이 사이시 램프아이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습지, 호수, 늪에서 서식하지만 특이하게 기수역 바다 근처에서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네요 크기도 다양해서 7cm가 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대박 아쉬운 것은 아직 연구가 부족하고 서식집 파괴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한국에 손사리가 참 많았는데요 설날이나 추석에 하천 연못에 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현재는 환경파괴로 많이 사라졌고 특히 베스 블루길 때문에 저수지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램프아이가 반갑기도 하네요 램프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수초 군락인데요 모든 생활을 수초에서 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램프아이는 눈이 형광처럼 반짝거리는데요 반짝이는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탁한 물에서 동적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보통 어항에서는 몰려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초에 유영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네온테트라와 같은 소형 어류와 합사가 가능하고 덩치 차이가 있으면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